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 입니다. 이번 시간에 티샤크 활용법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옵션에서 몇 개를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패킷 필터링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 시간에 저희가 여러가지 그 상태정보들, 통계정보들을 확인하는 옵션들을 몇 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더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이 pk-z 라는 통계정보에서 우리가 conversation 정보 그러니까 ip 하고 ip 하고 서로 통신하는 그런 tcp 상태의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도 스태틱스에서 이 conversation이라고 있죠. 이 conversation은 제가 어떤 악성코드 같은거나 침해대응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tcp 정보들을 보시면은 그 포트 정보들로 나열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포트들 정보들 현재 이런 것들이죠. 3000포트들 이런 3000포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악성코드가 가면 되고 난 뒤에 이런 정보들로 백도어가 혹시나 심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conversation 통계 정보들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tshark 쪽에서 확인할 때는 z 옵션을 이용해서 conversation tcp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와이어샤크로 봤던 것하고 동일하죠. 조금 줄여 볼까요. 이렇게 줄여 보면 원래 요 화면이에요. 굉장히 작죠. 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보들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 포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ip하고 포트하고 서로 연결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3000포트 나왔던 그 정보들이죠. 살짝 이쪽으로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쪽 정보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44번에 있는 개인 pc하고 현재 172번인가 이쪽에 되어 있는 삼척포트하고 연결되는 거 이거 의심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악성코드 사이트 나중에 연결되는 사이트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패킷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가 라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 관련된 요청했던 정보들까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죠. 네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을 나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더 상세하게 볼 때는 이런 프레임 정보들을 이용해서 더 분석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음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상세 정보까지 나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요 아래에 저희가 원하는 요 정보들 요약 정보들만 보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q라는 옵션을 붙입니다. 자 마이너스 q라는 옵션은 바로 quiet라는 말입니다. quiet라는 의미로 조금 뭐라고 하냐 좀 보고 그 요약한다 조금 내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은 돼요. quiet는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q라는 옵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위에는 이제 그 아까 저희가 요청하고 응답했던 그런 패키지 정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요약 정보들 통계 정보들 같은 걸 볼 때는 마이너스 q 옵션이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은 상세 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TCP 컨버세이션 정보들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필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꼭 그 위에 거 정보까지 좀 보고 싶다 하는 게 이런 식으로 TCP 마이너스 q 옵션을 제거하면은 위에 정보들까지 이제 확인을 했었죠. 아까 패키지 정보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컬러라는 것을 한번 같이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컬러를 붙이고 한 페이지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페이지는 안나고요. 가운데 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컬러가 적용되는데 아 모어를 하면은 컬러가 적용이 안되네요. 자 그래서 컬러 모어 말고 그냥 컬러라는 옵션만 확인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중간에 지금 현재 색깔이 이렇게 입혀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색깔이 입혀진 거. 네 보셔요. 자 요거는 꼭 저희가 딱 볼 때는 와이어색하고 거의 동일한 정보들을 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적용을 시키시면은 나중에 이게 TCP인지 암호화 통신인지 여부들도 이 컬러값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패키지 정보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컬러라고 같이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패키지 필터링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티샤크로 와이어샤크로 볼 때는 이렇게 구분선이 있는데 구분할 수가 있는데 티샤크로 볼 때는 컬러를 붙이지 않으면은 좀 헷갈리죠. 분석하기가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 적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포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스포트는 여러분들 그 외부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샤크에서 보면은 왼쪽에 파일에 이스포트라고 있죠. 이스포트 오브젝트 파일이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서 HTTP에 있는 정보들을 외부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HTTP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컨텐트 타입 텍스트하고 HTML 페이지 그 다음에 JS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나오고 여기서 save all을 하시면은 요 파일들이 별도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추출한다거나 공격 코드를 추출을 해서 HTML 페이지를 이제 확인한다거나 요랬을 때 요 이스포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음 나중에 요 말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와이어샤크를 활용한 웹패킹 분석을 제가 앞에서 이제 공유했죠. 약 한 거의 한 40개 정도 강의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명했던 것들은 제가 최대한 티샤크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보셔야만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포트 오브젝트를 하시면은 요 HTTP로 프로토콜의 노드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save all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티샤크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티샤크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아 이스포트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사용하는 방법은 이스포트 오브젝트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될 디렉토리 정보들을 예 명시를 하시면은 됩니다. 아래 컬러는 이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컨버세이션 우리가 통계 정보들은 지울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요. 이 프로토콜 정보 같은 경우는 내가 HTTP라는 것만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켓, DI라고 하겠습니다. 별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만들어줘요.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피켓 파일에 공격자 했던 피켓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이스포트에서 저희가 HTTP로 되어 있는 정보들은 다 이쪽에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를 치시면은 정보들이 쭉 뭔가 나오죠. 요게 이제 이스포트 되는 정보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프로토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피켓 디렉토리 파일 이쪽에 나와 있죠. 요거 생성이 됐고요. 요쪽으로 가신 다음에 LS 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요게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디렉토리 명, 그 아니 우리가 이스포트 했던 그런 파일명을 그 다음에 HTML 형식으로 얘가 알아서 추출을 해주는데 이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GIF 파일 같은 경우들 요렇게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훅적.js라고 있는데 요것이 조금 의심되는 파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어떤 악성 코드에 사용하는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IF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로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파이어폭스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모든 GIF 파일을 내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별 표시, GIF를 표시해 주시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파이어폭스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추출됐던 GIF 파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통 GI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삭제, 이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목록 수정 그러면 얘는 대충 봐도 게시판, 게시판에서 사용했던 사용자가 게시판에 접근을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딱 봐도 에디트, 딜리트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보드 라이트, 그 다음에 보드 오케이 이런 것들에 접근했던 것을 보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가 게시판에다가 게시물을 작성을 한 거죠. 네, 작성을 한 겁니다. 요 파일드 같은 경우는 다 HTML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냥 요거를 이렇게 텍스트 파일 그 VI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뭐 캐스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근데 PH 파일이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PH 파일에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 PH 파일 OK, 라이트 OK라고 PH 패러로 넘어가는 요청 정보들이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정보들인데 요 정보들의 패킷 파일들을 그럼 보여주는 겁니다. PH 파일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캐스에 지금은 이제 라이트 OK했던 PH 파일의 정보들을 보시면은 요렇게 공격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삽입했던 정보들이 패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격자의 패킷 정보들을 제가 뭐 이렇게 공격자 공격을 할 때 물론 이제 계속 패킷 정보들을 같이 그 실시간으로 캡쳐를 한다면 요런 정보들이 남는 것이고요. 저는 요거를 이제 교육 목적으로 별도로 제가 해킹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한테 감염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면서 패킷을 캡쳐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자의 패킷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샤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T샤크라는 것을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요렇게 콘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패킷 필터링 이외에 지금 현재 T샤크에 좀 쓸만한 그런 옵션들은 어느정도 다른 것 같아요. 분석이요. 필요한 것들은 다르고 물론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요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스 Y 옵션하고 여러가지 필드 형식을 필드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이 PK 파일에 있는 상세 정보들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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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